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특징, 시장성, 활용 분야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개하는 애트리 기술 예고제에 따라 102개의 최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기술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통신과 전파, 방송과 콘텐츠 등 7개 분야로 나눠 제공하며 해당 기술의 개념, 경쟁력, 시장성, 기대효과 등이 함께 담깁니다. 애트리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하며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기술 예고제로 지금까지 1,700개 기술이 공개됐습니다.